우리나라의 모든 캠퍼들이 딱 하나 브랜드, 한 모델, 한 종류의 테이블만 쓴다면 이걸로 다 통일하면 진짜 좋겠다. 솔직히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는 오늘 단점을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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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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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TJ 쌤입니다. 테이블 얘기를 좀 해 볼 건데요. 트랩 오버랜드라고 해서 루프탑 텐트 제작 판매하는 국내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트랩 오버랜드 대표님이 직접 캠핑을 자주 다니세요. 그러면서 이런 캠핑 장비들도 가끔 출시를 하는데 최근에 알루미늄 경량 테이블을 보내주셔서 요즘 유튜브 다른 채널 영상에서도 리뷰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실사용 장면도 많이 눈에 띄고 지난 8월에 이거를 받아서 실사용은 한 3번 정도 되는데 솔직히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말씀을 다 드리기는 너무 많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같은 제품이고 예전부터 쭉 써오고 있는 이런 알루미늄 테이블인데 편해요. 장점이 사실 많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다리 접고 펼 수 있고 얘는 또 따로 고정하는 장치가 없이 여기에 이렇게 딱 벌리게 돼 있어서 세팅 철수가 아주 쉽고 빠르다.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라 가볍다라는 장점이 가장 크고 또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테이블에 그냥 뜨거운 거 막 그냥 올려도 되는 그냥 원목이나 이런 금속 소재 상판을 좋아하는데 디자인도 요즘 트렌드하게 잘 나와 있고 이런데 뭐 시에라 같은 걸 걸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이 구멍에는 따로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랜턴 거리를 걸어도 호환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주작이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트렌드 오버랜드도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 이 테이블 소개 영상이 떴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일단 괜찮다. 호환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고 또 IGT 테이블로도 또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구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캠퍼들이 딱 하나 브랜드 한 모델 한 종류의 테이블만 쓴다면 이걸로 다 통일하면 진짜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내 친구가 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서로 연결해서 쓰고 부착해서 쓰고 또 막 세 팀이 모이고 네 팀이 모이면 막 사각으로 부착해서 뭐 하루 대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단체 백캠 특히 오버랜딩 하시는 분들은 단체로 많이 다니잖아요. 단체로 모였을 때 그냥 쫙 일렬로 연결하면 깔맞춤으로 딱 세팅이 되니까 게다가 가볍고 가격도 되게 싸거든요. 이걸로 다 맞추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리뷰 영상을 보고 며칠 뒤에 트랙 오버랜드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연락이 오면서 그래서 마침 궁금했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사용을 해 봤는데 장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가볍고 쓰기 쉽고 편하고 이런 확장성이 굉장히 많다는 점인데 저는 오늘 단점을 좀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 제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트랙 오버랜드에서도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특히 루프탑 텐트를 지금 몇 년간 고민하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잠재적 소비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리뷰 전에 이거 언제 찍혔나 찌그러졌네 이게 펜치로 이거를 할 수 있었지 날로니랑 펴줬겠네 너무 잠시만요 이거는 그냥 집에 가서 다른 연장으로 여기가 이렇게 좀 찌그러졌거든요 다시 좀 펴 볼게요 딱 한 군데 아쉬운 점 바로 다리에요. 다리였어요. 다리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길이가 딱 고정이 되는 스타일이라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문제는 얘를 줄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화면에 잘 보일러나 모르겠네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뭐 줄이고 누리는 건데 여기 줄이다가 보면 요 고정쇠가 보여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에서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얘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여기 여기 내부에 이렇게 흰 선을 처리를 해가지고 구멍에서도 그 요 요 얘 뭐지? 구슬이라고 할게요 구슬처럼 생겼으니까 이 구슬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처리가 내부에서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요거 요거 하나가 딱 단점이었어요 다른 거는 크게 불만이나 불편이 없었어요 고거만 조금 개선되면 진짜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렇게 조절할 수 있는 다리를 더 선호하거든요 얘는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높이 위치에다 딱 고정을 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요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라인으로 안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 다리에도 트라우브랜드 제품 다리에도 안쪽에 표시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얘는 요렇게 지금 접히는 형태고 얘는 요렇게 접히는 형태인데 아무튼 저는 다리는 요렇게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 얘는 이렇게 접었을 때 살짝 고정이 안 돼서 가방에 넣었을 때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잘 꺼내다가 다리 부분 이렇게 걸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가방 이게 가방이 테이블 두개랑 가방 두개가 따로 왔는데 가방 하나에 테이블 두개가 다 들어가더라구요 고런 것만 빼면은 제품 자체는 디자인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가방 가방까지 깔끔하게 나와서 마음에 들었어요 요거는 가운데 테이블 두개를 놨을 때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IGT 버너도 올릴 수 있는 프레임이구요 요거는 아마 5점일 거에요 그리고 얘는 테이블 하나 놓고 옆에 끼고 이렇게 ㄱ자로 테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코너 플레이트 삼각 플레이트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 테이블 4개를 화로대 테이블로 연결할 수도 있고 요 삼각 플레이트는 활용도가 꽤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네 퍽 영상